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됩니다.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자율과 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되어 온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니다. 기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등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자체 선별 진료소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아산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천안은 동남 보건소와 시청 봉서울 아래 서북구 선별 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PCR 우선순위 대상자들의 안에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청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이 종료되고 조치원읍에 있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만 운영됩니다. 아울러 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 등도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